기다렸어요 아주 내가 만든 옷에는 힘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죠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? 살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했잖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경계가 어부러지고 있습니다 전복이 날 좀 도와주게 제가 문서한테 1승 뺏었습니다 저런 미인하고는 어떻게 한 집에 살게 되신 겁니까? 운명 같은 거라고 해두죠 스쿼트 50개 프라이팬 들고 다니는 여자가 이상형입니다 어릴 때 너 좋아해서 상처받았고 본부장님 너를 위해서 돈을 벌었고 나 지금 너 때문에 여기 돌아왔어 믿어도 돼 여기서 나가야겠다 은수호가 점점 좋아져서 사랑해